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29회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우리 잠깐 내려서 사진 찍고 갈까? 그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이 근처에 차를 세우고 구경하다 가자. 2번 열쇠가 어디 갔지? 퇴근해야 하는데 차 열쇠가 안 보이네. 그래요? 음... 음... 아, 여기 있어요. 아, 그 밑에 떨어져 있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열쇠가 어디 갔지? 퇴근해야 하는데 차 열쇠가 안 보이네. 그래요? 음... 아, 여기 있어요. 아, 그 밑에 떨어져 있었네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오래 기다렸지? 차가 좀 막혔어. 괜찮아. 그런데 전화 왜 안 받았어? 다시 들으십시오. 오래 기다렸지? 차가 좀 막혔어. 괜찮아. 그런데 전화 왜 안 받았어? 4번 늦게까지 일하니까 배가 좀 고프네요. 1층 매점 아직도 문 열었을까요? 보통 10시까지 하니까 열었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늦게까지 일하니까 배가 좀 고프네요. 1층 매점 아직도 문 열었을까요? 보통 10시까지 하니까 열었겠죠? 5번 5번 이 영화 어떨까? 재미있을까? 난 지난주에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였어. 다시 들으십시오. 이 영화 어떨까? 재미있을까? 난 지난주에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였어. 6번 우리 회사 건물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 건물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이 기사 좀 봐. 앞으로 안전벨트 꼭 해야겠다. 무슨 내용인데? 음... 고속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고? 음... 근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다친 사람이 거의 없었대.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사 좀 봐. 앞으로 안전벨트 꼭 해야겠다. 무슨 내용인데? 음... 고속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고? 음... 근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다친 사람이 거의 없었대. 8번 냄비가 타면 설거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리 여러 번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죠. 그럴 때는 레몬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탄 냄비에 레몬을 얇게 썰어서 넣은 다음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냄비가 타면 설거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리 여러 번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죠. 그럴 때는 레몬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탄 냄비에 레몬을 얇게 썰어서 넣은 다음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9번 실내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조명을 한 번 바꿔보세요. 조명에 따라 실내 분위기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엌에 노란색 조명 등을 달면 따뜻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또 같은 색이라도 밝기를 다르게 하면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르게 하면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번 어제 오후 인주시 해안에서 42살 김모 씨가 낚시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벌써 네 번째 일어났는데요. 며칠간 계속되는 비로 바위가 미끄러웠고 사고 당시 바람도 강하게 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낚시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오후 인주시 해안에서 42살 김모 씨가 낚시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벌써 네 번째 일어났는데요. 며칠간 계속되는 비로 바위가 미끄러웠고 사고 당시 바람도 강하게 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낚시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잠시만요. 5시는 이미 예약이 끝났고요.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예약하실 수 있네요. 그럼 그 시간으로 예약해 주세요. 샤워 시설도 이용할 수 있죠? 죄송하지만 요즘 샤워장을 고치는 중이라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요. 저기요.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쓸 수 있어요? 잠시만요. 5시는 이미 예약이 끝났고요.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예약하실 수 있네요. 그럼 그 시간으로 예약해 주세요. 샤워 시설도 이용할 수 있죠? 죄송하지만 요즘 샤워장을 고치는 중이라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0시 이후부터는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10시 이후부터는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초위로 체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려고 근육을 움직여 열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몸은 여름과 겨울 중 언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보통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운 겨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초위로 체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려고 근육을 움직여 열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13번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유명한 기타 연주자 박시은 씨를 모시고 기타 특강을 엽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전화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수업 자료를 포함하여 수업료는 만 원이고 기타는 직접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유명한 기타 연주자 박시은 씨를 모시고 기타 특강을 엽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전화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수업 자료를 포함하여 수업료는 만 원이고 기타는 직접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졸리지?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또 마시려고?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아. 그냥 밖에 좀 나갔다 와. 15번 선배님 아이는 휴대전화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 친구들은 다 있다면서 사달라는데 아직 어려서 사줘야 될지 고민이에요. 전 우리 애가 열 살 때 사줬어요.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배님 아이는 휴대전화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 친구들은 다 있다면서 사달라는데 아직 어려서 사줘야 될지 고민이에요. 전 우리 애가 열 살 때 사줬어요.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요. 16번 새로 오신 우리 팀장님은 회의를 짧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만 하니까 좋더라고요. 회의가 짧은 건 좋은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새로 오신 우리 팀장님은 회의를 짧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만 하니까 좋더라고요. 회의가 짧은 건 좋은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17번 회사는 우리 회사에서 또 경력사원을 뽑네요. 요즘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광고는 별로 없어요. 이래서 직장 경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경력사원을 선호하게 돼요. 신입사원은 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경력사원을 뽑으면 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또 경력사원을 뽑네요. 요즘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광고는 별로 없어요. 이래서 직장 경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경력사원을 선호하게 돼요. 신입사원은 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경력사원을 뽑으면 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이 바지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찾으시는 사이즈는 다 나가고 저희 매장에는 없는데요. 주문서에 주소를 써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한 번 보시겠어요? 주문서 갖다 드릴게요. 19번 어? 비오네? 컴퓨터실 창문 닫았나요? 네. 제가 방금 닫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지요?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1층 안내실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우산을 무료로 빌려줘요. 근데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빌려가더라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비오네. 컴퓨터실 창문 닫았나요? 네. 제가 방금 닫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지요?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1층 안내실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우산을 무료로 빌려줘요. 근데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빌려가더라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20번 이 대리님 축제 때 오기로 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이메일 다 보내신 거지요? 네. 근데 아직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요? 축제 시작 시간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할 텐데. 제가 전화해 볼까요? 아, 그래 줄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제 제가 드린 준비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들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메일 확인 안 한 사람 이름 좀 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대리님, 축제 때 오기로 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이메일 다 보내신 거지요? 네. 근데 아직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요? 축제 시작 시간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할 텐데. 제가 전화해 볼까요? 아, 그래 줄래요? 고마워요. 어제 제가 드린 준비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들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메일 확인 안 한 사람 이름 좀 알려주세요.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뭔가요? 책을 구경하시다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앉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서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작가와의 만남도 갖고 있는데 손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책들이 많은 것도 저희 가게가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책을 구경하시다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앉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서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작가와의 만남도 갖고 있는데 손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책들이 많은 것도 저희 가게가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21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다른 대학들처럼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숙사가 부족해서 유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용 기숙사는 적어도 120실 규모는 돼야 하고 컴퓨터실과 독서실, 식당은 물론이고 외국인 지원센터와 문화 교류 시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숙사를 새로 지어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다른 대학들처럼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숙사가 부족해서 유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용 기숙사는 적어도 120실 규모는 돼야 하고 컴퓨터실과 독서실, 식당은 물론이고 외국인 지원센터와 문화 교류 시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숙사를 새로 지어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어린이 광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스웨덴에서는 밤 9시 이전에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탄산음료가 아이들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광고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텔레비전 광고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광고는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시간에는 이런 광고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어린이 광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스웨덴에서는 밤 9시 이전에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탄산음료가 아이들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광고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텔레비전 광고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광고는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시간에는 이런 광고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쓴 글 때문에 채용이 취소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홈페이지는 개인적인 공간 아니에요? 거기에 쓴 글을 가지고 채용을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어요? 회사에서 좋은 직원을 뽑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지만 개인적인 생활까지 조사하면 안 되죠. 채용이 취소된 사람한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직원을 뽑는 건 회사에서 결정할 일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쓴 글을 확인할 수도 있죠.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쓴 글 때문에 채용이 취소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홈페이지는 개인적인 공간 아니에요? 거기에 쓴 글을 가지고 채용을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어요? 회사에서 좋은 직원을 뽑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지만 개인적인 생활까지 조사하면 안 되죠. 채용이 취소된 사람한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직원을 뽑는 건 회사에서 결정할 일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쓴 글을 확인할 수도 있죠. 27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인주시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을 새롭게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길 혼자 다닐 때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가로등도 늘렸더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시작하고 작은 가게들도 문을 열었는데요. 환경의 변화와 함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실제 범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주시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을 새롭게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길 혼자 다닐 때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가로등도 늘렸더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시작하고 작은 가게들도 문을 열었는데요. 환경의 변화와 함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실제 범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번 30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